무얼 라면 먹을 게 있어라 안녕하세요. 너무 좋습니다. 자, 오늘 새리에는 회의가 물론 이제 머리 정리로 딱딱합니다.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씩 두 조각. 워낙 워낙 이름도 내 거 빼고 먹겠지. 머리 크게 나왔나? 한 조각도 3,300원 내겠습니다. 비싸기마다. 한 조각이 아시죠? 어? 하나 안 넘칠 거. 네, 하나는 냅고 있어. 내가 여기를. 하여튼 요거 다만 먹을게. 난 요거 먹고, 이거 후드 거잖아. 이거 뜨겁다. 지금 바로 튀어나오는데. 아, 냅폼, 냅폼. 나 짱을 풀게. 이거 15분 정도 걸렸는데 좀 바삭하게 되어 있네요. 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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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. 씹어서 먹으면 짱을 보인다 보다. 이거 하나 먹을까요? 너무 바삭하게 풀렸다. 너무 바삭하게 풀렸다. 4,300원 정도 아니고. 조금 죽은 상태도 조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학교 회장 선거인마켓. 이렇게 해. 절대 좋으세요. 맘에 안 좋았어. 감사합니다. 아빠가 이상할 거 아니야? 네. 네. 오늘 좀 상태가 영화 아니네. 네. 네. 왜 연사야. 왜 연사야. 파버리든지 어떠진지. 다신경 쓰니까. 잘 드시네. 네. 매그레씨 오니? 지름을 일요일날 저녁에 가나? 지름 신성조에 따라서 날씨가 좀 다른데 여기가 바삭한 것보다 좀 확확합니다 여기도 조금 길이도 있고 치킨 맛은 있냐? 맛있어? 맛있어? 너 치킨 맛없는 적 있냐 이거? 동세야 치킨 맛없는 적 있어? 없어? 그리고 이거 선택할 때 V 선택은 안됩니다. 다리나 삼게 안되고 몸통만 그래서 두개 나면 다리하나도 안됩니다. 보통 두개 시키면 다리하나 나갑니다. 일요일 날 저녁에 먹지 말아야겠다. 상탈라서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누가 이쁘게?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